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희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송정희에 있는 벚꽃을 지금 현재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9월 말경 거의 다 돼가거든요. 9월 말경 다 돼가는데 지금 이렇게 벚꽃을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여기 내년 봄에 피하거든요. 봄에 피하는데 이렇게 지금 벚꽃을 피고 있습니다. 우리 송정희가 계속 피고 있습니다. 와 진짜 신기해요. 여러분들 영상은 짧은 영상이지만 여기에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